남들이야 즐거웠어 왜 그리 늘어지지 않아? 남들이야 핑계세지 말고 속도를 좀 올려라 다시 이 폼도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개폼 잡는다 그러시는데 원래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청각적인 효과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더 쉽게 보인다 이 말이야 남들이야 즐거웠어 꼴볼묻지마 남들이야 즐거웠어 꼴볼묻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군단장하고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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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게 지급한 가슴가 찌르러진 땅둥에 인생을 담고 어둑이랑 두둥이둥이랑 오늘도 춤을 춘다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이 두둥이 어둑이랑 두둥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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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사람 내게 용기를 빌려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을 채 어둠기랑 부둥기둥기랑 돌아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부둥둥둥이 부둥이 어리 황매가 어리 황매가 어리 황매의 이름 있음 сов까chat 특산만 하도 유저집회가 많이 돌아보여.. 확인좀 해보고.. 진짜네 진짜.. 박수 한 번 짚어줘.. 어디 어디.. 어머 어머 사모님.. 제가 드릴 건 없고요.. 제가 눈 감고 손 들고 있을게 만지고 싶은데 한 번 만지세요.. 북도 한 번 쳐볼까? 북도 한 번 쳐봐? 나 북도 칠 줄 알아 내가.. 저 뭐야 그거.. 저 뭐야.. 오작도로.. 원템포로 좋아잉.. 빠르게 하지마.. 나 영어도 잘하는 놈이야.. 나 영어 팝송도 할 줄 알아.. 각서리들 중에 팝송으로 영어로 노래하는 놈.. 대한민국에 나온 자백도.. 한 번 해볼까? 한 번 해보라 그래 봐..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춰줘야 돼.. 4분의 4 박자.. 팝송도 4분의 4 박자가 있어.. 시작.. 안 치는 것들이 있는데.. 시작.. 1리틀 2리틀 3리틀 1리안 4리틀 5리틀 6리틀 1리안 거기까지 밖에 물 나.. 자.. 한 번 더 줘봐.. 제가 물.. 그리고 차라리.. 네.. 그리고 간식을 쉽게.. 제 2리틀 2리안.. 1리틀 2리.. 3리틀 3리틀.. 2리틀 2리.. 3리틀.. 2리틀.. 3리틀.. 4시.. 3리틀.. 2리틀.. 3릴로.. 4리틀.. 2리틀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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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